아 제쳤어 패스 빠집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죽는 비유 있어요 레이바르 제쳐냈고 자 슈팅 앞서갑니다 손색골입니다 다데살로나 손색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레이바르 슈팅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해설의 한준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아 공추전환이 빨라요 스루패스 공 받아 냈습니다 제쳐냈고 자 슛 출력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데살로나 방금 선수를 교체했습니다만 지정된 교체 카드 수호는 별도로 하프타임의 선수를 추가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손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네이바르 제쳐냅니다 제쳐냈고 슛 대해약 망했습니다 잘 망가 냈습니다 잘 망가 냈습니다 멋진 석강이에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걷어냈습니다 네이바르 왼쪽으로 파고둡니다 네이바르 왼쪽으로 파고둡니다 슈타용 슈타용 조상 슈타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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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실전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전 반쪽에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스로 패스 제치고 다닙니다 슈타용 슈타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